너무 이쁘다 혜야 재밌어? 아빠 밀어줄게 웃기다 면으로 된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편하네요 해먹이 배기는 것도 좋네 장모님 완전 숙면치하시네 여기가 정상 끝이에요? 저희도 인간식길이라기 보다는 그냥 살짝 중턱이죠 오도산 정상은 꽤 높죠 네네네 옛날에 예 저희는 차 끌고 네 이제 저희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장모님 다리 벌려갖고 다리 이것도 이것도 벌리고 신발 먼저 놔드려야 될거에요 어 신발 네 네